웹퀴즈 골프 영어 어린이를 위한 혁신적인 골프 교육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웹퀴즈 골프입니다. 골프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교육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웹퀴즈 골프 영어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어린이들이 골프를 통해 영어와 글로벌 매너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골프 골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골프를 배우면서 사교성과 건강한 신체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웹퀴즈 골프 영어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재미있게 배우는 골프 시뮬레이터 교육 웹퀴즈 골프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AI 인공지능 기능이 합성된 골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어린이들이 실제 골프장에 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안전하게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골프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웹퀴즈 골프 영어 웹퀴즈 골프 영어는 골프의 규정과 매너를 배우는 동시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들은 골프를 통해 영어로 대화하고 글로벌 매너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골프 교육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웹퀴즈 골프 영어와 함께 골프의 즐거움과 학습의 효과를 느껴보세요. 웹퀴즈 골프 영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031-793-3888